지금 보시는 프린트가 저희가 이번에 설명드릴 삼성전자의 컬러 레이저 프린터 레이입니다. 옆에 가방이랑 이렇게 놔봤는데요. 레이저 프린터 치고는 초소형이라고 하는 삼성 컬러 프린터인데 실제로 크기 비교를 해봐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지금부터 프린트를 가까이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. 이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커피 잔, 에스프레소 잔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. 이 겉에 보이는 게 컵의 주이고 이 안에 있는 거를 커피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내 안쪽에는 토너가 있는 곳인데요. 이렇게 보시면은 컬러 토너랑 그리고 검정색 토너까지 총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아래쪽에는 종이를 넣는 곳이고요. 네, 이렇게 종이 빼서 종이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면은 원래 프린터 같은 경우 반색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과 그리고 흰색을 조화시켜서 만든 게 산뜻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